이건 내야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앞서 이제 앞선 장면이죠. 이닝이 바뀔 때의 장면이었죠. 이번에는 카메라 쪽으로 아예 쳐다보지는 않는군요.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카메라를 직접 조작을 하는군요. 여유가 있어요. 저희 스포트비 카메라가 선수들 만지고 싶게 생겼군요. 그런가봐요. 저번에 하노에글스 로저스 선수도 한번 저희 카메라 만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아 채태인 선수도 장난을 거네요. 채태인 선수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은근히 손을 갖다 대는데요. 찍어야 되는 부분들을 정해주고 있습니다.